이 분야물 금행세로 박동아워진 정길 가슴이 반갑습니다 금행세 정길 가슴이 반갑습니다 금행세 정길 가슴이 정길입니다 금행세 정길 가슴이 잊을 수가 있는가요 돌아서 흘리는걸 하지만 뭘까요 이 분야물 금행세 정길 가슴이 하지만 가슴이 이 분야물 금행세 정길 가슴이 이 분야물 금행세 정길 가슴이 이번에는 가난한 경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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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서 흘리는 것 하지만 뭘까요 입참하는데 용서인 그 말이야 상자로 예전하겠다는 노래 욕이 잊지 않다 제일 유 lágrima 지난 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